정오지우 가족티비 자, 글루건으로 붙이겠습니다 만두 아저씨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조심해 우리 오늘 이거 만들기로 했지 어 자, 고무랑 고무랑 이거 보면서 이야, 대박이다 여기에 각종 재료들을 다 모아놨죠 정오야,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거야? 솜이야, 이게 솜 아, 솜이다 아빠는 알 것 같아, 정오 이 솜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고무랑 정오야, 고무랑 이거 재밌게 만들자 정오야, 이게 키트가 이렇게 파나봐 고모가 정오랑 하려고 준비를 해보셨어 이게 뭐야? 이제 이거를, 정오야 이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고모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완성품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들 거야, 예쁘게 고모, 이건 솜이다 어, 그렇지, 이거 솜이야 야, 이거 엄청 복잡하네 이거 한참 걸려줘 봐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너 이제 열심히 해야 돼, 게임할 시간 없어 흠흠흠흠 흠흠흠흠 아니, 열심히 만드세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흠흠흠 흠흠 장난이 아닌데? 야, 이거는 저거다 애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애들끼리는 못 만들겠다 해볼게, 해볼게, 해볼래, 안 할래? 해볼래 자, 정오야, 그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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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즐겁게 읽어보자 고추는 건 고모가 해줘? 어, 짜매는 거는 우리가 하자 아, 정오가 이거 만들고 싶어 했었어? 응 우리 집에 해놨잖아 엄마가 수두리를 이제 잘라줘야 돼 응 너무 많아 이렇게 쏘는 거야, 정오야 아, 그렇게 해서 붙이는 거구나 응 바느질 바느질 보다 이게 더 편하겠다 그렇죠 엄청 빨리하네 응 통통하게 응, 정오야 저기 고모가 만든 거 보면서 한번 해봐 정오야 저기 눈사람 있지? 네 어, 그렇게 보면서 한번 해봐요 어, 통통하게 정오야 거기다가 이제 솜을 이제 채워 넣는 거야 정오가 룸살 만들었어? 응 오, 한번 볼까? 이야 이야, 빵빵하다 핑킹킹 응, 빵빵하게 잘했어 아주 응, 빵빵하게 잘했어 아주 어, 고모 보다 더 잘한 거 같은데 우리 정오가 잘해, 우리 저같이 좋아 이야, 쌍둥이다 정오야 정오야 안녕 안녕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자, 글루건으로 붙이겠습니다 숨 조심하세요 네 정오야, 아빠 할게 아빠 잘해, 이제 손을 붙이면 안 돼 응 재빨리야 돼, 이거 굳어버립니다 한쪽만 하면 돼 어, 금방 굳기 때문에 빨리 재빨리 해야 돼요 만두하듯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조심해 내가 할까? 괜찮은 다 했어 상당히 뜨겁네요 그냥 한쪽씩 하면서 해 그렇지, 그렇게 아, 이거는 어린 친구들 하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이게 쉬운게 아니구나 그래, 이거 꽤 걸렸어, 시간 이거는 저기 고난이도 작업이다 자, 됐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짠 잘했네 응 아니, 굳은 할테니까 정오가에다 붙여 우리 같이 하자 봐봐 응, 저거 하나씩 붙여 하나 그렇지 마지막 하나 응, 잘했어 아, 이쁘다 이제 친구들 보여주자 우리가 만들었어요 오, 이쁘네요 정오가, 친구들 보여줘 정오가 만든 거 보여줘 이야, 아, 이빨아 잘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번에는 그 핑크색은 뭐죠? 핑크색은 볼 터치 모자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불고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이 모자를 이제 심어야 돼요,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추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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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눈 이제 눈 이제 구해야 돼 잘못...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잠깐만 편집 알아서 해주세요 알았어요 눈은 다 붙여야 돼 미남의 기준은 눈이거든요 아, 또 눈이 잘 눈이 잘 긴장되지 긴장돼 긴장돼 긴장된다고 그런 말도 안다, 긴장된다고 이거 적당한 간격을 응, 적당한 간격을 응, 적당한 간격을 적당한 간격을 해야 됩니다 정오야, 나 차 안 미남 눈사람 스토밍이 돼요 아, 이제 아니, 이제 아니, 이제 아니, 이제 잠깐만 이쁜 게, 이쁜 게 맞나? 목도리 응 이쁘네 보기 적었습니다 응 우리 손자랑 우리 어머니랑 응 조용하이면 가줘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기 새 같네 아기 새 같애 아기 새 같아 완벽한 눈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진짜 목도리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그때 어릴 때 잖아 이거 이거 막 이기야 더 어때? 좋네 휘날리겠다 바람에 좋네요 다섯 개를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개 해야 됩니까? 어디에 두고 자, 여기서 어디 놀아간다는데? 당황하게 만드네요 당황하게 만드네요 정우야 네? 스노우맨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이게 아까가 만든 스노우맨 한번 찍어보세요 너무 예쁘다 오 저 트리오프로 가볼까요? 스노우맨 자 컴온 베이비 너무 웃긴 거 보고 웃겠다 아하하하하 한 번 찍어주세요 아프네 이쁩니다 좋네요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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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리본이랑 무술들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정우야 이거 만들었어 아빠가 어 예뻐 지금까지 만든 겁니다 한 2층만 해 이쁘네 정우야 우리가 지금 만든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나무 아빠 이제 이것만 붙을게요 어 이제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응 거의 다 만들었어 거의 다 만들었어 이제 이상해 스노우맨도 붙이고 나무도 크리스마스 추리도 붙이고 예인이 없어 자 이번엔 스노우맨 정우야 정우야 점점 이제 형체가 갖춰져간다 이제 거기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우야 마무리는 이제 고모가 해주고 계셔 이거만 하면 그거 한다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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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예 하이파이브 어 이쁘다 정우야 정우야 완성 완성 alg rodeamos 우리 정우가 정우야 이렇게 방울을 배달고 정우야 자 Place 정우야 우리 이제 저기로 가서 찍자 정우야 오늘 고모랑 아빠랑 정우랑 이렇게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었어 네 이렇게 오늘 어땠어요 전우 정우야 너무 이쁘지 우리 친구들 하나씩 보여주자 우리 몸을 만들었나? 스노우맨 스노우맨 만들었고요 여러분 도넛 그 다음에 도넛 만들었고 여기 이제 나팔도 있고요 리본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도 있고 나뭇잎 나뭇잎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미리 만들었으니까 미리 크리스마스야 아 우리 정말 멋있다 이거 썸네일 사진을 올려야겠다 할머니 집에서 재밌었어? 고모랑 크리스마스 리스도 만들고 재밌게 놀고 왔죠? 우리 집에다 이쁘게 걸자 응 어 종호야 비가 많이 온다 응 저희 집에 왔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종호야 우리가 만든 크리스마스 리스 어디다 걸까? 응 종호야 빼봐 응 아빠 여기 한다고 할까? 어디? 응 아 여기도 할까? 여러분 드디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가사품이 생겼네 예 어 종호야 고생했어 만든 보람이 있다 부모랑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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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는 펜슬은 딴청하고 고모가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정호도 많이 했어 고모는 지금 후피를 흘리며 한 땀 한 땀 받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하하하하 피 흘렀다 아이고 피 흘렀다 엉덩이 흘렀다 엉덩이 흘렀다 이거 어때? 이쁘지? 지휘야 이거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이뻐? 응 그러게 오 페흐 네 그래서 매일 에이저 엉덩이 len 벅 벅 벅 벅 벅 벅 벅